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피가 내리면 그날의 심각이 나의 옷이 스스로 죽은 사람은 우선을 거치고 죽은 사람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 비 속을 혼자서 가니 어디에선가 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돈을 보내는 아무것도 스스로 내는 빛물 빛물 조용히 피가 내리네 초음을 기해 죽으시니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